쟤님, 어제 너가 파란색을 한다고 했는데 뭐야? 내가 파란색을 한다고? 내가 파란색을 한다고? 어 검정색 스타킹 말이야 예쁘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내일 일요일에 올게요 안녕 나를 인사해라 나를 그거 해야 돼 여러분들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저는 이망 같이 촬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쓸게 많긴 한데 사실 지금 좀 늦었거든요 갈게 방룡했어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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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봤죠? 내가 방룡했다니까 바로 숨소리 멈추면 봤죠? 저런다니까요 이게 일이야 봤죠? 봤죠 방금? 제가 짐 찍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이게 일이라고 아휴 아휴 엑스테이잖아 진짜 에잇 아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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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물을 잘라내요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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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에이 포토 볼까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납작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저번에 너가 사라고 했던 거 샀는데 뭐? 진짜 사라고 했던 거 샀는데 어 선정색깔 스타킹 말이야 선정색깔 스타킹 말이야 선정색깔 스타킹 말이야 너 방송신 줄 알고 있잖아 어떻게 내가 언젠가 없는데 스타킹에서 하라고 그랬냐고 선정색깔 스타킹을 하라고 해서 샀는데 이거 언제 신으면 되는 건데? 하.. 진짜 너는 나랑.. 사장님... 아버지 수고하세요 하하하하하 따가운 놀아 나오나 키워봐 황금 부챗우 숙소 뒤집게 설탕 아.. 안 껐어? 응 진짜 껐어? 어 나 옷 벗는다 다시 안 껐어, 미안해 그냥 끌게 사은에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니 표정만 봐도 알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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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